네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따우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은 네 링토스 세계형이구요 네 이것도 까먹고 안찍고 있다가 이제서야 한번 찍네요 자 그래가지고 네 이거 여행입국 절차 네 이건 한참 전에 한참 전에 끝났고 자 이렇게 쭉 건너와가지고 네 이번에 유럽에서 북아메리카쪽으로 한번 넘어와봤습니다 자 첫 스테이지가 바로 체크포인트네요 네 뉴욕 네 뉴욕 하는 그 뉴욕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이고 파란색의 순서라고 힌트를 주고 있네요 이건 또 닫히게 돼있고 이거 닫히게 돼있으니까 안쪽에 다 넣어줘야 될 것 같구요 일단 녹색이 두개가 있네요 네 이거 녹색은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써야되고 어 잠깐 야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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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갔네요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써줘야되고 그 다음에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아 야 꼬였다구요 아 이것도 꼬이고 그래 야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좋아 착하다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 이거 녹색 한번 어 잠깐만 뭐야 이거 네 다시 하는거네요 하하하하 아휴 저거 넣기 전에 이걸 아래쪽으로 두개를 넣어놔야되네요 파란색을 전부 다 옮겨놔야되네요 저게 네 이게 움직일걸 생각을 안해가지고 하하 얘 괜히 뻘짓을 한번 했네요 아 그냥 하나를 위쪽에 올려놓고 그냥 이런식으로 할까요 어차피 애아단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다 넣을까 음 그냥 고민없이 이렇게 합시다 자 얘들아 내려가 내려가 그래 착하지 좋아 내려가고 쭉 내려가 쭉 아 오 좋아 오 네 됐네요 오 예 그 다음에 맨 안쪽에 거 하나 한번 넣어주고 자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면 네 저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상붙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하나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네 이 막대기 하나를 고려를 생각을 못해가지고 한번 쭉 망한 다음에 네 클리어 자 네 수지품이랑 그 다음에 구슬 이런거 다 먹어주고요 아 네 자 구슬 다 먹고 네 바로 다음 여행지로 넘어갑시다 네 이번에 180 어 예 잠금해제 하나 됐고 항공기 담요로 하나 입수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 지금 네 166번째였고 그 다음 네 167번째 여행지 네 유저지 야 이거 네 아 이거 뭐 지명이 이제 익숙해지네가지고 어 잠깐만 음 뭐야 이거 이거 뭐죠? 네 이게 무슨 스테이지죠? 이게 뭐였지? 네 네 네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스테이지가 이게 뭐지? 어 네 좀 약간 당황스럽네요 이거 네 7초 아무튼 네 7초 컷 네 7초만에 깔끔하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네 다음 여행지로 네 다음 여행지는 그 보너스 스테이지죠 네 이것도 네 한번 코인 낭비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물총 네 높은 건데 한번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네 한번 네 막 쏘기 위해서 네 168번째 여행지 네 보너스 네 보너스 스테이지 워스 네 들어갑니다 자 네 연타국도 연타국도 잘 조절해가는 상태에 넣어주면 되죠 네 상어 뭐 네 밥 좀 준다고 생각하고 네 그냥 많은 넣어주죠 아 그냥 뭐 상어 밥 좀 주면서 네 그냥 막 넣어주면 되죠 이거랑 네 네 1 네 하나 역류하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좀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쯤이면 다 들어갈 것 같으니까 얘까지 쏴주고 자 이렇게 하면 네 좀 이따 클리어가 되죠 자 너 이거 빨리 들어가 네 자 네 미션 클리어 네 하트 하나 얻었네요 자 그럼 다음 여행지로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자 네 다음 여행지는 네 169번째 여행지로 넘어가네요 네 네 넘어가네요 네 어 여기도 뉴욕이네요 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걸 빨간색을 먼저 없애야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먼저 네 파란색 전에 아 잠깐만 야 나 왜 이러니 이렇게 아 엘리베이터 이렇게 아 엘리베이터 이렇게 아 엘리베이터 네 여기가 무슨 엘리베인 줄 아나 봅니다 아이고 네 있다 있다 이런 스테이지가 다 있네요 자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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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됐다 됐다 네 넣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엘리베이터 아 잠깐만 아 네 같이 갔어야 됐네요 네 이게 내려가주면 아 됐네 네 다시 합시다 자 아 예 이게 또 이렇게 또 망해 이렇게 또 망하네요 네 이게 두 개를 같이 넣어줘야 되네요 아 예 이거 그냥 떼는 거 귀찮아가지고 아 이것도 깨는 거 좀 많이 귀찮은데 자 아야야야 네 이래서 좀 많이 귀찮죠 자 가 가 빨리 가 좋아 됐다 네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좋아 네 한층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아 이게 무슨 엘리베이터야 여기 네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네 빨간색을 못 없애니까 네 파란색을 통해서 네 이걸 또 한번 올려줘야 되겠죠 네 음 근데 이건 왜 근데 이건 왜 있던 거죠 네 이게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설마 키우 키우 키우가 아니지 네 생긴 게 약간 그렇게 생겼는데 네 이거 하나 없애주면 자 클리어 네 별 두개로 클리어를 했고 자 이제 구슬 쭉쭉 먹어줍시다 자 다 먹어주고 네 바로 다음 여행지로 네 가보면 이번엔 네 170번째 여행지네요 오 네 드디어 네 170번 때까지 스포일러를 한번 했는데 380번 저거 언제 닦해 아유 얘 미친 네 100 네 190번 이거 좀 많이 좀 찍어야 되겠네요 자 170번째 여행지 이번에도 뉴욕입니다 아우 네 이거 좀 많이 찍어야 되겠네요 아우 얘 이거 무서워가지고 아주 아 야 잠깐만 이거 아 네 이거 또 뭐 분리를 시켜야 돼 이거 아 귀찮게 네 자 하나가 둘 아 야 너네만 가면 너 아 아 아 또 이거 야 이거 기둥 갖고 할 수도 없고 자 이때 분리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하나를 먼저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네 장인의 손길로 네 이것도 또 한 번 해 주셔야 되죠 아 자 장인의 손길 제발 제발 떨어져 인마 아니 너네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떨어져 다시하기 아니 시작돼 되게 애매하게 나와요 이게 아 예 아 잠깐만 이거 네 똥된 거 같은데요 이거 어떡하지 네 어떡해요 어떡해요 네 깨야죠 네 자 이거를 아우 야 잠깐만 이가 이리로 오면 안 돼 자 이렇게 신인 컨트롤 네 혼신인 컨트롤 네 네 영혼을 담은 컨트롤로 안 되네요 네 안 되는 거 안 되나 봅니다 자 이거를 아 떼야 되는데 아 이게 되게 안 떨어지네요 좀 아야 어 됐다 야 잠깐만 아 근데 시간이 안 되나 네 시간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이건 자 이거 땡기고 그 다음에 이거 넣으면 되는데 아 예 네 좀 더 빨리 해야되네요 자 이거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 떨어져 떨어져 좋아 위치 좋아 위치 좋았어 네 네 자 이걸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너도 들어가 빨리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너만 들어오면 된다 아 자 어 야야야 이제 얘만 어 시간 충분하죠 네 충분한 거 같네요 여기서 또 내 방금 전처럼 내 막 뻘치 내 막 아 잠깐만 야 오 네 그래도 예언은 아니었네요 오 네 자 간만에 별 3개 첫 클리어 네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클리어를 하고 네 바로 다음 여행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운동화 하나 입수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네 네 백일은 한 번째 네 백일은 한 번째 여행지 네 백일은 한 번째 여행지 자 이번에도 네 뉴욕이네요 네 먼저 빨간색을 하나 먼저 없애줄게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녹색을 없애 이거 녹색을 돌리면 뭐야 이거 그냥 시간문에 타임 오테인데요 이거 빨리 가자 네 그냥 빨리 해야되겠습니다 자 하나 먼저 그 다음에 여섯 아 이거 시간낭민데 아 근데 네 충분히 깨겠네요 그냥 대충 해주면 되는 거 같네요 여긴 아 잠깐 그게 아닌 거 같애 야 잠깐만 오케이 좋아 예 어우 클리어 거기서 좀만 더 삑살이 났으면 완전 망했겠네요 네 이거 하트도 하나밖에 안 남았었는데 어우 네 네 자 클리어했고 네 바로 다음 여행지로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네 자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172번째 여행지 네 이번에도 어 아니네요 메사추세스 메사 아니 메사추세츠 로 넘어갑니다 발음 네 발음이 잘 안되네요 자 넘어와서 어 야 가 아니구나 빨리 가 빨리 빨리 네 이번 것도 약간 타임어택 성격이 있네요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없앨 수 없앨 수 있나? 잠시만 아 네 너무 쉽게 생각을 했네요 아 예 이것도 네 위쪽에 하나를 올려놔야되네요 이게 네 위쪽에 네 그 세 개든 네 개든 일단 다 올려놓고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어야 됐네요 아이고 이거 혹시 비비기 안되니? 비비기 네 젤리가 없죠 아이고 네 괜히 기대를 한번 해봤네요 네 이게 제대로 확인을 안 해가지고 네 이번 판도 한번 망한 것 같고 자 네 그러면 여기까지 네 추억 속 보름달이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딱 중간 좋아 네 중간에 안창을 시켜놓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마지막 거 확인을 한번 안 해가지고 네 영상 아 영상이란다 네 이번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일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